여기 보이는 이 자전거는 다홍 해머헤드 8.0 라지 버전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손잡이가 되어 있는데 그리고 시마노의 기어를 쓰고 있고 휠이 굉장히 신기하게 생겼죠. 프로휠인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보면 해머헤드 8.0 이라고 써져 있고 이렇게 52T, 54T 그런 것 같고 여기 보면 울테그라 구동기로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제 자전거입니다. 자, 이거를 장기간 타다 보니 사이클 만큼 빠르다. 이렇게 조그만 미니벨로가 사이클 만큼 빠르다. 그런데 내 다리가 이 다리가 엄청 빠르지 않기 때문에 나는 역시 로드를 타야 하나 보다. 다홍, 이 미니벨로 해머헤드 경우에 굉장히 가볍습니다. 10kg도 되지 않는 무게에 이렇게 잘 빠진 입체감을 보실 수 있는데요. 다홍 이라는 메이커를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스피드 프로 TT 탔었고 뮤8 이라고 했던 모델도 탔었고 지금은 해머헤드 8.0을 타고 있는데 굉장히 포지션은 편하고 이렇게 스피드 적으로는 좋아 보이나 아, 역시 이 700C가 주는 타이어만큼은 아니더라 라는 걸 느꼈고요. 어, 저는 여기서 조금 승차감이 좋은 버디를 생각에는 다홍 보다는 버디를 조금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실까요? 브레이크는 잘 잡히고요. 그리고 메이드 인 타이완이고 앞에 보면 7005 알루미늄 프레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가볍다는 거 역시 미니벨로는 미니벨로입니다. 아무튼 오늘 밤 이 녀석을 이제 떠나보내는데 새로운 주인에게 넘겨주려고 하는데 즐거웠다. 따로 할 말이 없네요. 잘 가. 안녕. 좋은 사진 많이 남겨줘서 고마워.